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지금 키네마스터 프로젝트에 들어왔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비행기가 상공을 날아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서도 제가 애니메이션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탕에 이런 구름 낀 화면을 하나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바탕에 깔고, 이 밑에는 사진을 비행기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비행기 사진을 좀 터치해 볼게요. 이런 비행기 사진입니다. 이 비행기 사진을 제가 가져온 데서 처음부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가서 비행기라는 폴드에서 제가 이 비행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비행기 사진을 모은 것은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진을 한번 해 볼게요. 이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구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비행기를 위의 길이와 각기만 딱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사진을 터치해서 왼쪽에 이쪽에 가시면은 아래쪽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크로마키라는 데가 있습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대체해서 적용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지금 안 맞죠? 그래서 이걸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밑에 걸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지금도 조금 안 맞죠? 이렇게 하니까 거의 맞죠? 이렇게 해서 크로마키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지금 어떻게 하려느냐 하면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가운데서 좀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것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행기를 좀 작게 해서 여기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끝에 그리고 이거 아래쪽에 재생 헤드를 이 크립의 제일 앞에 둡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둡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한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이 타임라인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키고 비행기도 이동시키면서 조금 크게 합니다. 이렇게 크게 하고 또 더 앞으로 와서 비행기를 더 크게 만듭니다. 이렇게 늘려줍니다. 다음에 비행기를 이 타임라인에서 이동시킨 다음에 비행기를 이렇게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서 조금 더 타임라인에서 이동시킵니다. 조금 간 다음에 비행기를 축소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비행기를 끝에 가서 요 끝에 갖다 놓고 비행기를 이 비행기를 점점 더 적게 해서 화면에서 사라지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플레이합니다. 비행기가 나타나서 점점 커졌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사라집니다.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음영효과 있죠. 이걸 터치해서 복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영효과는 유튜브에 가면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갖다 놓고 자 이 속도 이것도 조금 줄이 맞춰야 됩니다. 음영효과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길이를 제가 플레이한 해 볼게요. 음영효과를 넣으니까 조금 이렇게 좀 현실감이 조금 있죠.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구름입니다. 구름. 구름에서 비행기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구름을 이 사진은 구름이라고 치면은 구글에 가면 구름 사진이 천일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비행기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레이어 터치합니다. 미디어 터치해서 비행기에서 제가 이것도 역시 비행기도 역시 제가 구글에서 혹은 네이버에서 구한 것들입니다. 이 비행기들을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전투비행기인가요? 여객기인가요? 이 비행기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여객기 같네요. 자 이걸 가져온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하세요. 이 화면의 색깔을 없애야 되겠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적용을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죠. 여기 남아있죠. 이 색깔을 없애기 위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조금 이렇게 하고 아래쪽을 또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비행기는 잘 보이는데 화면이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럼 비행기도 보이고 화면도 잘 보이고 화면도 배경산면도 사라졌죠. 그리고 이것을 적당히 이렇게 기류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처럼 그렇게 타임라인에서 재생헤드를 제일 앞에 둡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조그만하게 크기를 줄이고 이 끝에 오른쪽 끝에 이렇게 조그만 보이게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가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왼쪽의 세 번째는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야죠.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야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줄 이런 거 아닙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터치하면 오른쪽 위에 애니메이션이 되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게 여기서 타임라인에서 재생헤드를 이동시켜서 비행기 클립이 비행기 클립이 가운데쯤 오게 합니다. 가운데쯤 오게 하고 화면에서 비행기를 가운데쯤 갖다 놓고 비행기를 키웁니다. 이렇게 크게 슉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비행기가 타임라인에서 재생해야 될 끝에 두고서 비행기가 이때는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작게 되면서 화면에서 사라지게 이렇게 화면에서 사라지게 그리고 오른쪽 위에 V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플레이 안 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화면에 나타나서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이를 아까 음악 이게 맞추는 거죠. 제가 했죠. 오디오에 오디오를 터치한 다음에 복제를 합니다. 복제하면 두 개가 생겼죠. 그 하나를 끌어다가 이쪽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음악 길이와 음악의 길이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오디오의 길이에 맞춰서 위에 것도 맞춰서 이렇게 해서 프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이건 생동감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와 같이 비행기가 화면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사라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구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해 볼게요. 박수 이상과 같이 문제는 여하튼 배경 사진 구름 사진이나 적당한 사진을 구하고 비행기를 구해야 되죠 비행기 사진을 구해서 다음에 음량효과 이것을 구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면 아주 재미있는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